섹시오픈 팀입니다. 실전 공연으로 여러분들의 무대를 멋지게 꾸며드리겠습니다. 인사 올릴게요. 차려 경례 자 그러면 오빠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무인도 진또배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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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빠 생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. 자 오늘 가요제 출연자분들은 출연석 쪽으로 빠르게 와주시기 바랍니다. 가요제 출연자 여러분들께서는 출연자 대기석으로 빠르게 와주시고요. 출연 가수분들도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가요제에 출연하시는 출연자 여러분들 빠르게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크리스토리에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크리스텐트 두 번째 곡 무인도 가겠습니다. 자 이제 크리스텐트 두 번째 곡 무인도 가겠습니다. 자 이제 크리스텐트 두 번째 곡 무인도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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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